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제가 의과대학 이제 거의 마치고 마지막 이제 국가고시 구두시험을 앞두고 병원에서 의사실습을 할 때입니다 모두가 다 의학적인 지식으로서는 꽉 차있는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교과서를 달달달 외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환자들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환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시진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딱 환자가 들어올 때 보고 얼굴 표정, 걸음걸이 표정, 태도 이러한 색깔, 냄새 이러한 것들이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계단에서 막 내려놓는데 발을 딱 헛디뎌서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이 학생이 아 저것은 매니스쿠스 메디알리스야 이건 무릎 십자인대가 아마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진단을 하고 실제로 그게 맞아요 또 한 남자가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걷기가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건 디스크스 뭐 척추 디스크 협착진에 물론 의학 용어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진단을 하고 아니야 만약에 디스크라면 한쪽으로 약간 쏠리는데 똑같이 중심으로 이렇게 허리를 움켜잡고 오잖아 그건 루마치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아 나이로 봤을 그런데 이제 가까이 그 환자가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급하게 사실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픈 거지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그러한 의학서적의 교과서적인 이러한 확실한 근거 하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그렇게 객관적인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의학적인 이러한 교과서에 말하는 것들을 다시 다 종합을 해서 그래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의사뿐만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죠 법조인들도 자기의 어떠한 판단대로 경험대로 사람을 재판할 수 없잖아요 또 마음대로 구속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법적인 근거 법전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 종합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것은 죄를 있다 없다 이렇게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나중에는 언젠가는 판단을 받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를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정의 뭘 믿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따라서 믿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왜 그런가 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교리 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닥트린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바로 교리라고 하는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또 훈련을 받고 해서 이것을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정기함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다시는 정지함이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교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양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속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했다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렇게 죽으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교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가르치는 전체적으로 많은 근본적인 다섯 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에 만약에 다른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교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다닐 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교리가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다섯 가지 교리에 합당한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달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능력 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유익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이다 이것을 첫째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희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written wor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지요 그렇지 않고 아 이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고대인들의 신앙 고백일 뿐이야 인간이 기록한 것이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과 남편인 요셉과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죄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교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그냥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야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마리아의 어떤 피가 섞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눈을 뜨고 똑바로 보세요 이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마리아 잉태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하게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지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싹쓴 사망인데 그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지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러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의 교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무슬림들은 그거 믿지 않지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달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 아니라 이건 타종교라고 말하죠 이단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긴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는 육신으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앞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네 번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심판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도 없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존경했던 이러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처음에 몰랐으니까 정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누군지를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우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적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나라 이와 같이 거짓된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교리를 주입함으로 세뇌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미혹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사람의 머리를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교위를 주입시키고 다른 어떠한 미혹된 거짓말을 주입시켜서 소위한 브레인워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뇌의 구조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교주의 그 가르치는 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교리의 미혹이 되게 되면 첫째는 자유의지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말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리를 장악하게 되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노예화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첫 번째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돼요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쾌한다고 했어요 왜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분명한 이성과 판단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는 것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된다 이거 그러나 이 마귀의 미혹이 되면 첫째는 거짓말로 사람이 속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겁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고문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질병이 따르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과 성령의 역사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들은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그 사람의 뇌를 씻는 겁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씻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역사는 머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이에요 또한 발을 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성도들의 머리를 세뇌시키고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김으로 감동을 줌으로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최면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의 미혹의 역사는 일종의 최면이래요 그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족질하는 거 아니에요 돈 빼뜨리고 재물을 빼뜨리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헌납하게 하고 결국은 병들게 하고 죽이고 결국에 그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지옥의 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가 소금치듯 말이에요 불구덩이 속에서 소금치듯 하리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야 될 분명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받게 되면 첫째로 그 결과가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좀 어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라는 것은 주의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박 목사를 신뢰하고 믿는다 할 때 이 박 목사의 뭐를 믿습니까 얼굴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습니까 뭐를 믿어요 아 박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맞다고 믿는다 신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는 그 사실은 예수 크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다 이래야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도무지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지는 않는구나 예수님이 매우 섭섭해 하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내 말대로 행해야 가는 것이야 이것은 행암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행암이 없는 믿음은 또한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야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과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핵심이야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알고 바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귀가 들리게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개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듯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려주시도록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각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안이 넘쳐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자유함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한 간호사로 잠만 자면은 아이 그냥 시커먼 어떤 사람같이 생긴 형체가 말이야 자기를 꽉 누른다 이건 뭡니까 이게 막 흑암의 권세들 아니에요 뭐 가위 눌렸다고 하지만 사실 가위 눌렸다는 그 자체는 악령의 역사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병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엊그저께 내시경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과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거든요 내가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침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음이 어두웠는데 또 이상한 형체를 가진 형상이 나를 짓누르고 괴롭게 했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날 밤을 편안하게 잤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있다면 얼마나 마귀의 타켓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실족하게 되는 것 범죄하는 것 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스쳐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로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거짓된 교리의 미혹이 되게 되면 잠깐은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불안 때문에 드는 약재들 향정신 의약품들이 5년 사이에 87%가 늘었다고 미국에서는 2년 사이에 46%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따른 바른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 우리가 순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범불안장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유가 없이 그냥 불안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 크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끔 돼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흑암의 권세의 손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이 어떠해도 환경이 어떠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재하는 은혜가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에 바로 받지 못하면 그것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실 수가 있는데 이 용서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됐다 이건 그러니 나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나를 해안자들 내게 상처를 받은 자에게도 나도 용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용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지 안 돼요 마귀는 저주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마귀의 희생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마귀까지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심판이 내려진 자예요 다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까지도 그냥 관용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 이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뜨겁고 찬 물리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약품에 의한 화학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후에 대한 어떤 음식에 대한 이러한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음식 이러한 것들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병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특히 두려움이 있을 때 면역기능이 쫙 떨어집니다 여러분 치주염이 생기는 근원적인 요소가 구강 건강이 잘못돼서 위생이 잘못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이를 닦지 않아도 치주염이 안 걸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입 안에 있는 면역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마음이 마음에 따라서 내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사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인치유 사회의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치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이 변경이 된다 T세포나 자연사례세포나 B세포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박멸시키는 이러한 세포들 그리고 자연사례세포는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모든 암의 근원들을 그냥 치워버리고 말이에요 대적해서 물러가게 하고 활성산소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면역기능이 상승이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뭐한다? 장수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물밀듯이 들어온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 같으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뇌의 모든 전달 물질이 달라지고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뇨와 고혈압과 모든 근원이 되는 혈액순환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거짓된 잘못된 미혹된 지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뭐 친구로 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러 옵니까 야 친구하자 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영이야 이렇게 옵니까 마귀는 똑같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떠날 때 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들어왔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왔다 그래 100이면 100 똑같아요 그럼 결론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거짓된 교리 거짓된 생각으로 미혹해서 그 사람의 뇌를 장악한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요새 말로 그래서 마음대로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저 사람 너 가서 때려 대개 사형수들이 고백하는 그 간증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겠지만 그 강압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강압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수많이 나는 경험을 해봤어요 다 페라벨 사람들이 많아요 참 독약 먹고 들어오고 제초제 먹고 들어오고 목을 매달았다가 그냥 줄이 끊어져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이거야 근데 살려놓으면 나중에 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일단 이 자살의 영이라든가 이러한 살인의 영의 미혹에 사로잡히면 지속적으로 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 밖에 없다 이거예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지함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죄를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서 율법의 문서가 그 효력을 상실한다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하도 많이 핍박을 받고 성에 들어가서 조용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라틴완을 마귀가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마틴 루터 앞에서 말해요 그냥 두루마귀를 쫙 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조목조목 다 들어있어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너는 이제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 것이야 그럴 때 마틴 루터는 뭘 생각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다시 정지함이 없어 나는 크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너는 더 이상 나에게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잉크통을 그냥 던져버렸더니 그냥 막이가 사라져요 지금도 그 아우그부스 브루크 성인가요 확실한 그 성의 이름은 모르지만 잉크 더미에 물든 벽이 그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관광지야 그게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른 진리의 지식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우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맞 같아 난 어린아이와 같아 그 어린아이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는 아직 몰랐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아서 아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좀 더 새로운 방법이 내게 있구나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 이겁니다 성장해 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니오가 없었다 이거야 고린도우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 하셨나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우리는 예를 어디에다 합니까 아무에게나 생각 스치면 예하고 생각을 받아들입니까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은 바로 그러한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여서 노 하는 거예요 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에덴 동산이 화연검으로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화연검이 내 마음을 돌면서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하나님 내 구주로 내 삶의 전체 영역에 받아들일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에서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다원주의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다립줄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 발의 모든 길을 비추는 등뿌리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천성으로 향하는 영원한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하가 내 힘이 되세요 주는 요하시라 그 요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땅은 이 땅의 발을 디디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하늘에 있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풀로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옛 육신을 이기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에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안에서 여러분 자라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